멜론 가족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블랙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레인보우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레인보우가 4명이 딱 뭉쳐서 새로운 유닛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섹시함으로 중모장한 그런 유닛인데요 네 레인보우만의 맑고 밝고 건강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두발적인 섹시함을 담은 정말 스페셜 앨범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스페셜 앨범이니만큼 유명한 작곡가 작사관님들이 참여해주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특히 이번 저희 타이틀곡 차차는 윤선 선배님께서 작곡해주신 곡으로 세련되고 팝적인 리본과 섹시하지만 펑키한 댄스 요소들이 가미된 아주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곡이니까 많이 들어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레인보우 또 다른 매력으로 나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타이틀곡 차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레인보우 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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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